네, 이마댐에서 또 활동하신 분이 계십니다. 새우를 준비해서 가서 하루 1박을 했는데 큰 씨알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다 안정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마면에 있는 이마댐 우리 포항에 계신 우리 박조사님이 활동을 했습니다. 7, 9시 정도의 작은 씨알이긴 하지만 재미나게 했습니다. 네, 이곳은 이마면에 있는 이마댐 조항입니다. 실시간 카톡으로 온 거라고 올려드립니다.